자기 전에, 직전에 하는 거야. 물론 불 끄는 거겠지만 하는 거는 자전거 타는 거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든 좀 칼로리 소모를 하고 있고 운동을 좀 해야 돼서 근데 여기 웃긴 거 뭔지 알아요? 이렇게 예쁘다고 해놓고 다들 SNS가서 찔빵 갔다 웃어볼까? 그냥 모를 것 같죠, 여러분? 난 봐봐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끝까지 다 봐. 다 찔빵이람보단 서로 막 싸우고 있어. 아닌데? 이렇게 좀 쪄고, 찐 거 아닌데? 바빠서 살 빠졌는데? 이러면 아닌 것 같은데 쪄는데?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어요. 결국, 제일 걱정하는 건 내 자신인데. 지금은 조금 빠졌어요. 3kg 빠졌으면 여기서 2kg를 더 빼래요. 근데 궁금해하잖아요. 살을 어떻게 빼냐? 안 먹어도 돼요. 진짜. 네? 뱃살 가져나온다고요? 아 내 살을 가져가라고요? 미친 듯이 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뱃살 가져가. 뱃살 가져가. 뱃살 가져가라 말이야.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 열심히 잘하시면 빠져요. 3끼 다 먹으면 찌고요. 저는 뭐 다 먹는데 안 쪄요.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뭐. 근데 뭐 영양분 부족하게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. 네. 예. 먹고 있어요. 이것저것. 자 이렇게 해서.